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물러가고 성장주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휴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JD부자연구소 8기를 모집합니다. 부동산 강의하고 주식 강의를 이번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구글에서 JD부자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의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지표개선 FMC 충격수와 주가 올라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크게 오른 1.77%로 장을 마감했고요. S&P500 지수는 1.06% 다우전스 지수는 0.55%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좋았던 것은 그동안 떨어졌던 빅테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물러가고 성장주 상승 어제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으로 오히려 빅테크가 올랐습니다. 애플은 2.10% 테슬라는 4.14% 마이크로소프트는 1.38% 아마존은 0.49% 페이스북은 1.60% 알파벳은 1.56% 등 크게 올랐습니다. 테이퍼링 발언으로 인해 현재 인플레이션 이슈를 잠재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이 안 나왔으면 오히려 시장은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준의 테이퍼링을 얘기하면서 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은행의 규제를 통해 자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연준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주식이 빠졌습니다. 즉 연준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과도한 상승은 레버리지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오른 영향이 있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임으로써 과도하게 풀린 대출의 회수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회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나 대출 회수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은행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는 업친데 덕친 격으로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이체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한 조치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을 강조하며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테이퍼링은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더니 구리, 곡물, 원유값 크게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1만 374달러에서 1만 138달러로 그리고 철광석 가격은 226달러에서 205달러로 목재는 1,706달러에서 1,200달러로 5월 10일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리선물은 런던 거래소에서 장중 한때 톤당 9,977.50달러로 전날보다 4.1% 하락했다. 이는 3월 4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구리선물은 지난 10일 장중 사상 최고인 톤당 1만 747.50달러까지 오른 뒤 1만 374.0달러로 마감했다. 아연가격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톤당 2,987.50달러로 마감해 하락세로 바뀌었다. 슈퍼사이클이라더니 구리, 철광석, 목재, 곡물 가격 등등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기사는 너무 과도하게 원자재가 올라서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떨어졌다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주가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광산업체인 리오틴터는 5월 10일 이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너무 오르자 월가에서는 앞에서는 슈퍼사이클로 원자재가 더 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원자재 쇼패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원자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는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과 함께 원자재, 암호화폐 등등이 줄줄이 추락하면서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잠잠해지면 어떤 것이 수혜를 받을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장성 있는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요즘 친환경 테마주들이 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줄어들며 빅테크를 비롯한 성장주가 반짝 오르고 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으로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이 없다면 돈이 많아도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말로 불행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인데 주변에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한강이 보이는 비싼 아파트에서 혼자서 고급 와인을 따고 자기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혼자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면서 자른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도 외로운 이유는 호모사피엔스 자체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에 칭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부자들의 행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는 칭찬을 받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고 사회적인 성공도 없고 주변에 관심도 못 받는 극도로 외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아프다고 하거나 심지어 자살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끕니다. 가족들만 보면 아프다고 하거나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자신에게 자애를 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보입니다. 왜 이렇게 주변의 관심과 인정에 호모사피엔스는 목이 마를까 그래야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사냥 방법은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서 창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을 좋아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 창이나 활로 여러 명이 야생동물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원은 인공적입니다. 정글을 불태워서 초원을 만들어서 좋은 사냥터를 만드는 것이 호모사피엔스가 쓴 불의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냥을 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래서 일찍부터 무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리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생사가 걸린 극도의 스트레스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심한 관점입니다. 돈이 많아도 사업에 성공했어도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정부 등 제도권에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대중의 관심도 끌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TV에 출연해서 도지코인은 사기라거나 한다는 말이죠.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관심을 끌려는 행위는 좋은 관심이건 나쁜 관심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번 관심을 끌어야 행복합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어야 그는 행복한 것이죠.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배신은 환경론자인 지인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하자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캐내고 있다는 주변의 지인인 환경보호론자의 추궁을 들었음에 틀림없다고 보입니다. 월가의 거부들은 대부분 환경론자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등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결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인의 비난에는 민감합니다. 백만장자의 행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타인의 관심과 인정이 없다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관심이라도 받겠다 뭐 이런 것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세 번째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고 나서 실패했다면 자존감을 위해서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시킵니다. 비트코인으로 실패를 했다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너무 꼭대기에서 산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의 결정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자살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해야 할 행동 중 세 번째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죽기 전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자신의 가장 외로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떠올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것이죠. 첫사랑일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할 말은 부모님에게 살아생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정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물러가고 성장주 상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